옆사람하고 축복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듯이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과 현장에 생명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독교에 어떤 종교도 부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 제림 올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부활되어서 지옥으로 가야 될 그 부활의 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부예배 첫 번째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무릇 그리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세례는 오늘 성경에 그리소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냐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냐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돈 빌려서 돈 갚기 위해서 죽으셨냐 아니면 우리의 많은 큰 잘못을 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없는 죄 하나님 떠난 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그 죄 그리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은 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어라 그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거나 불신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말씀은 그리 속해서 십자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바가 된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죽냐 로마스 6장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슨 죄가 그래 많은데 어린애들은 무슨 죄가 그래 많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 원죄가 뭐냐 원죄는 하나님 없이 엄마 배 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는 모습이 배 속에서부터 나타나요. 우리 딸 보니까 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막 관찰해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나서도 보니까 그래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확신해져요. 아 이게 하나님 없는 게 확신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더 갈 뿐이지 원래 갖고 있는 이 본성은 뭐죠?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원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죄라는 것은 나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전히 말씀도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여전히 말씀도 내하고 안 맞으면 거부해버려요. 왜냐 아직도 나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소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소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기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몸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데 뭐가 옛사람이고 뭐가 새사람이냐 뭐가 나의 과거고 오늘은 내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아담에게 속였던 것이 뭐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맞다 틀렸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도 판단하는 그걸 보고 원제라 그래요. 우리는 이게 무슨 원제냐 아니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원제 원제 가운데 태어나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원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둔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왜냐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죄라 하는데 이걸 죄라 모르고 자기가 약간 사람한테 실수한 것 보고 죄라고 하고 그것은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되어 가는 거예요. 요게 맞다 저게 틀렸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고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뭘 어떻게 선택을 하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 질문 자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의 멘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기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속성에 잡혀서 사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뭔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장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 배우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술을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것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볼 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되지 너희들 좋아하면 결혼해 이게 장세기 6장 시대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결혼까지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정을 네가 지킬래 가정을 네가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네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자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가진 자가 언약 가진 자와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이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장세기 11장으로 올라가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저 탑을 하나 쌌는데 왜 쌌냐 우리의 파워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흩어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해보자 하나님께 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장세기 11장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힘이 대단한 줄 알고 성공하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교육을 모으고 상관없이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교육을 모으고 우린 필요 없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죄로 갑니다 이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이 상태 속에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이 자꾸 들어온 이유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맞다 틀렸다 내가 좋다 틀렸다 내가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 특별히 미국 교육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사단의 아주 큰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 내가 싫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미국 교육의 좋은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정신병자가 제일 많고 마약 환자가 제일 많고 사람 분노로 죽이는 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메꿔지지 않습니다 정치인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인도 자기가 유익하면 총기 규제 안 해요 자기가 유익하면 이거 후대들 백성들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되면 총기 규제 뭐고 필요 없어요 내게 유익되면 마약 비슷한 성분을 약사협회인지 무슨협회인지 보건협회인지 해서 그냥 통과시켜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게 유익하다면 돈 받아놓고 법 통과하면 돼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 못해요 왜냐 내게 좋으면 되니까 내게 유익하면 되니까 내가 국회원이 되고 내가 힘을 가지면 되니까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게 미국 교육이 좋은데 그래요 우리 후대들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모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받을 시키니까 전부 다 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왜냐 나를 받으라고 내게 좋은 말 안 하고 그거 누워줬냐 내게 칭찬하는 말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안 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기가 솔깃솔깃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교육이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뭐 이제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베이직입니다 나머지 교육이 잘 돼야 돼요 나머지 교육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 되다 보니까 성장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딱 뭉쳐있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보니까 내가 오늘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나 기분 좋다 나 기분 나쁘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감정에다가 건드려요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감정이 내려 꺼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감정을 조절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보니까 이 놈을 건들면 이 놈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따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화내도록 상 만들고 또 디프레션 내도록 만들고 어떨 때는 뭐요 아무 이유 없이 업되게 만들고 마귀가 갖고 논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내가 내가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교육이 안 돼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천하 교회를 다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이 뭐냐 그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말이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이거는 굉장한 파워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리스의 죽으심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서포트해 주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구냐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성과 악을 판단하는 그 나 그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같이 그리스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의 부활은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와 부활했다는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그거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은 내가 인생의 메인과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가 이제는 나의 메인과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부활의 삶이라 왜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힘이 없냐 이것이 안 되면 힘이 없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 사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니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무슨 재앙이냐 가정에 계속 받아왔던 재앙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똑같이 커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재앙이 안 무너졌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그렇게 안 키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시켜 보세요 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똑같은 판박이가 그대로 올라와요 교육은 조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조금 껍데기는 바뀔 줄 몰라도 왜냐하면 교육을 배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나을 줄 몰라도 속은 그대로 가뭄 되도록 그대로입니다 왜냐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그리스에 죽으시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리스의 삶은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뭐가 믿음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십자가에 아예 죽지도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기도 불신자의 기도 우상에 드리는 기도 그건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그리스와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주체가 되어서 나를 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럼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하면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문제나 왈가왈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끝났어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이고 안 이거 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 논리적으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죽으려고 하는 게요 그게 불교에서 하는 해탈이에요 해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게 선임들이 병 안에 문장 가놓고 수 년 동안 문장 가놓고 안에서 수련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었다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살아가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주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IQ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나이 들면 육신의 몸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80대든 100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 돼도 눈이 눈동자 눈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같이 안 보여요 왜냐 그리스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동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먹고 자고 있고 그 후손을 번성시키면 그러면 끝이요 걔들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동물적으로 먹고 있고 더 잘 있고 더 잘 먹고 더 편하고 이 동물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보다 못해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보니까 하는 게 잠자는 거고 하는 게 와서 애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교 뜨니까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애교 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분 나쁘다고 때릴 겁니까 좋잖아요 좋으니까 더 시다 좀 해주고 걔는 그 마음은 게임 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걔 뭐 먹는 걱정하지 않아요 새벽에 따르릉 하면 내한테 올라와서 밥 달라고 막 위에 올라와서 얼굴 막 누르고 막 배 누르고 가서 밥 달라고 기가 막히게 하려요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걔는 그것만 하면 밥 줘요 여러분은 그 배가 밥 안 먹어요 가서 일해야 돼요 가서 일 안 하면 그런 거 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들에 있는 풀들이나 강에 있는 고기들은 먹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안 되면 홈리스 돼야 돼요 뭐 홈리스는 나쁘냐 나쁠 거 없어요 저 뭐 스리랑카 가면 전부 스님들이 다 홈리스예요 홈리스 길거리 그냥 탁발하고 그거는 그 사람은 돌을 닦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결과가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들은 병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돼요 그냥 우리는 안 죽으려고 걱정합니다 그게 고통이야 고통 병원 가서 혜택 못 받으면 또 두려워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모르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생기 가운데 불어넣던 말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역사하셔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되는 겁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만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본인이 직접 만드셨어요 인간만큼 말로서 만든 게 아니고 직접 빚어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 생령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뭐죠 그 성령의 힘으로 인간은 살아가도록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동물과 같이 해요 동물과 같이 말씀이 없으면 동물과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가정과 내 산업을 다스리는 축복이 와요 여러분 다스림과 노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려야 돼요 공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려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냥 해보려고 그냥 자기가 이런 사람은 성장해서 어떡합니까 일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자기에게 문제 와요 왜냐 인생이 어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생 쭉 올라가다 보면 너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데미지가 어디로 옵니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 안에 그리스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기가 이 힘을 통해서 세상 현장의 다스림과 정복하는 이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를 통해서 회복된 겁니다 자 그 축복이 실제 우리에게는 뭐죠 실제 하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실제 역사하셔야 돼요 돈하고 돈을 쓰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돈은 돈이에요 쓰지 않는다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게 실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랍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실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실제 내게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육신에 실제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도록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이 축복만 놓치고 그냥 바르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나는 크리찬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율법에 613개가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1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바르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바르게 하면 된다고요 그 바리세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게 간 줄 압니까 1년에 한 번 한 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고 1분 1초라도 한 가지를 못 치면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크리찬이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안 사라져요 1분 1초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럼 지옥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영혼 감정 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과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잘못 배워버리면 늘 틀린 기도를 합니다 질문을 틀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틀린 질문을 해도 오는데 본인이 자기 기도했던 대로 안 오니까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질문을 하면 바른 답이 항상 빨리빨리 와요 틀린 질문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게 별 매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다녀야 되고 안 다니면 그마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역동적으로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과 흑암건세가 꺾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리고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이 뭡니까 응답 달라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 개 강아지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주인이 사람이 부족해서 밥을 안 주니까 짖기도 하고 소리도 내면서 밥 달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숙 일터죽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 여러분 랩런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못 들으면 내 꼴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힘들어요 나중에 공부 못해서 인간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공부 자료도 무너져요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가방끼는 길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내 과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 상관없어져요 아직 뭐 상처되니 안 되니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뭐 상처된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고 바꿔버리면 응답이 돼버려요 그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나라인 말이에요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과거에 부모가 내게 줬던 상처 붙잡고 울고 불고 내 인생 그것 때문에 됐다고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 못 박았는데 지는 안 박아도 생각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나는 주님이 주인 됐나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뭐죠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70지역 70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삼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도 키워가 안 되는데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내 조차도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죠 똑똑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믿음 아니면 절대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몰래 죽었으면 지금 살아있는데 내 과거 기억력 그대로 갖고 있는데 궤변을 내려놓고 있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손을 잡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네 과거에 있는 그대로 상처 그대로 기억력 또릿또릿한데 어떻게 이걸 죽이려 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안 났어요 십자가에 은혜가 임하면 아 내가 인생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왔던 이거는 이거 바로 죄인의 삶이 이게 마귀에 잡혀있는 삶이구나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소가 내 안에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소가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으면 못 봐요 논리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성적도 안 돼요 믿음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데이 2장 20절에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듣지 않고서는 오지없어요 사기도요 사기꾼도요 사기꾼 말을 들어야 사기당해요 남자 여자도요 서로 대화를 해야 꼬이며 넘어가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전혀 말 주고받고 안 돼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남자가 거짓말을 하든 오른말을 하든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 인간 괜찮네 하면서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는 영혼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나는 따라가는 삶 물어보면 돼요 본인이 주인 되려니까 어려운 거지 주님이 주인 되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물어보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응답이 와요 쥐가 그냥 내 꼬라지 왜 이러냐 쥐가 혼자 술 마시고 쥐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쥐 혼자 다 떠들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쥐가 주인 돼 있으니까 주님이 주인 돼 있으면 바로 주님이 살아겠다는 증거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까 질문하면 답이 와요 들을만하니까 듣는 거야 왜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 버려 아직도 네가 죽었던 네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저 인간이 내게 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쉽게 사는 거야 다위시의 왕궁으로 도망갈 때 식무이라는 놈이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다위시가 뭐라고 하냐 옆에 신하들이 저거 죽일까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쉽게 사는 짓이다 그 사람이 평상시의 신앙입니다 정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과하게 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주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 입을 틀어막게 만든다고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푼다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걸 보고 부활의 삶이라고 해요 부활은 계란 까서 나와서 연두색 빨간색 칠해가지고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 그래가지고는 미국 교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이 뭔지가 이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이게 뭐죠 이제 미국을 살리고 2, 3, 7을 살리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내 미래는 저 호수가에 동물들이 뛰어놀고 조그만한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가족과 같이 배를 띄워서 노를 접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도 그리찬이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틀린 미래를 자꾸 고집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라고 안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라 후대를 살리라 이렇게 미래가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냐 조용한 데 가서 가능하면 인간들이 없는 데 가서 조용하게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생각을 미래를 꿈을 꿉니다 그걸 보고 자기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아는데 자기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 사탄의 나라랍니다 북한에서 탈보한 사람이 말이죠 이분이 노래 성악을 전공했나 봐요 북한에서 그거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노래 불렀던 노래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에요 원래 영어 잉글리시로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부르니까 가슴을 울리는 거죠 왜냐 그 북한이 고통스러워서 북한에서 엘리트였고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탈북을 했어요 그럼 무슨 꿈을 꿨을 것일 거 아닙니까 이렇지 않은 나라에서 자기는 살게 꿈을 꿨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뭐냐 노루가 뛰어놀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나는 살고 싶어 이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나는 속으로 그런데 없는데 빨리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 정신 못 차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꿈을 가지고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던 미국에 미국도 가는 사람이고 유럽도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나라 없는데 스위스 가면 그런 비슷한 게 있지만 스위스 정신병으로 많이 죽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꿈은 어떻게 합니까 허망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꿈을 그리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돈을 보고 악착같이 이빨을 깨물고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그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랩놈들 다른 꿈 꾸지 마세요 틀린 꿈 꾸지 마세요 그게 지금 흑끔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요 허망하게 돌아가잖아요 왜냐 자기가 꿈꿨던 나라가 아니거든 이민 왔다가 다시 여기민 가요 왜냐 살아보니까 내가 꿈꿨던 나라는 아니거든 돌아가면 그 나라가 있냐 그거 싫어서 이루어왔잖아요 그거 돌아가면 똑같이 빨리 예수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자꾸 속임수에 헛것이 헛망상에 잡혀서 내 인생을 쓸데없는데 당겨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가장 먼저 살리는 황금화장 학교 여러분 산업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산업해야 될 메인이에요 그럼 산업은 다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이런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일어나면 기이한 만남을 줍니다 항상 항상 만남에 축복을 줘요 그리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 자들을 쫓겨내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한주관도 여러분 생명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역사로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아 165장 어 155장 page